그 여자인간 엄청 슬퍼하겠군 그럼 내 앞에 딱 붙어있어 내 껌딱지 하라 지금부터 너 내 눈이 되어줘야겠어 지 죽을지도 모르고 질어버린다 내 눈이 되어줘야겠어 내 눈이 되어줘야겠어 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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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그랬어요. 살면서 두렵거나 무서운 순간이 느껴지면 주문처럼 욕을 하라고. 뭘 봐. 정벗대를 뽑아다가 눈가를 쳐봐주리? 아니면 눈가를 숟가락 파서 몸을 빨대로 빨아줘?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다 시시해질 거라고. 근데 왜 허거운 날 욕을 해야 되는 거야? 그거 아니지. 20년 동안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를 괴롭히니까. 뭐가 네 눈에 보이는 그 그림자 귀신이야? 아니요. 사람들이요. 인간들이? 항상 어딜 가나. 내 뒤통수에서. 내 눈 앞에서.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. 전혀 눈깔은 귀신 눈깔이다. 도깨비 눈깔이다. 내가 직접 봐서 아는데. 귀신 눈깔은 너보다 더 흐리멍텅하고 도깨비 눈깔은 너보다 더 부리부리해. 내가 보기에 네 눈은 흩고 갈색이고. 그리고 다른 인간들 눈과는 좀 달라. 뭐랄까. 좀 특별해. 특별. 특별해. 특별해.